LG유플러스가 인터넷 TV 서비스 유플러스 TV에 AI 기능을 대폭 확대해 초개인화된 시청 경험을 제공하는 AIP TV 서비스를 시작합니다. 미디어 에이전트는 고객과 능동적으로 소통하는 챗 에이전트, 고객이 일상에서 AI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마케팅 에이전트, 임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워크 에이전트에 이어 LG유플러스가 네 번째로 선보이는 AI 에이전트입니다.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AI 큐레이션, AI 자막, 24시간 고객 불편사항에 대응하는 익시 음성 챗봇 등 새 AI 기능을 제공합니다. LG유플러스는 올 초 그로스 리딩 AX 컴퍼니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공개하고 AI 중심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